이거 리뷰 기다리셨던 분들 있으시죠? 서초동 스노우뮤직과 스노우뮤직 네이버 스토어팜에서 복식호흡을 장소에 관계없이 편리하고 쉽게 훈련할 수 있는 파워브리드라는 제품을 판매 중인데 제가 한번 소개해볼까 합니다. 스노우뮤직에서 파워브리드를 구매하신 분에 한해서 컴퓨터를 통해 정확한 호흡량과 흡기근을 무료로 체크하고 사용 후에 호흡의 변화량까지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도대체 얼마나 효과가 좋길래 다양한 관악기 선생님들이 사용해보시고 제자들에게 강력히 권하고 줄줄이 구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소문을 듣고 제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오랜만에 저의 구매 욕구를 자극했던 제품이기 때문에요. 직접 구입해서 약 두 달간 사용해봤습니다. 제가 레슨 받는 분을 상대로 실험을 해봤을 때 롱톤 연습을 20분 하는 것보다 이 파워브리드로 5분 훈련하는 게 몇 배나 효율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효과도 느낄 수 있었고요. 이 놀라운 제품 간단한 소개와 함께 사용법까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영국에서 개발된 이 파워브리드는 효율적인 호흡 훈련을 위해서 스포츠 의료, 호흡 전문가와 스포츠 과학자들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개발 초기에는 천식 및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의 약의 복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사용되었지만 지금은 호흡이 중요한 운동선수와 관악기 연주자 등 다방면에서 효과를 입증하고 사용되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파워브리드는 역치 저항 방식을 통한 훈련을 가능하게 하거든요. 들이마시는 공기에 저항을 줘서 흡기 근육의 근력과 지구력을 향상시키는 호흡의 근력을 개선하는 기구라고 합니다. 일정한 압력에 도달하지 않으면 공기가 통하는 밸브가 열리지 않게 되고요. 본인에게 맞는 알맞은 저항으로 훈련해야 최대 효과를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파워브리드를 통한 호흡 훈련은 흡기 강도를 향상시켜서 압력을 발생시키는 것 이외에도 공기의 흐름을 제어하기 위해서 안정적인 호흡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호흡을 들이마시는 근력을 극대화시켜서 호흡을 마시고 버티는 훈련을 하게끔 하는 기구입니다. 호흡을 마셨을 때 생기는 저항을 통해 단시간 내 숨을 많이 들이쉬고 호흡을 길게 유지할 수 있는 힘을 생성시키는 거죠. 즉 파워브리드를 통하여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효과는 흡기 근력과 흡기 근 지구력 향상입니다. 말이 참 어렵죠. 들숨의 저항을 인위적으로 만들고 조절함으로써 심폐 지구력을 상승시키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제가 사용해본 결과 파워브리드를 활용한 이런 훈련을 통해서 호흡을 뱉을 때 생기는 체내의 호흡 압력을 자연스럽게 유지시킬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많은 호흡을 단단하게 압축시켜야 선명하고 고운 소리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제가 볼이 나오면 안 돼요 강의에서 언급하기도 했어요. 배에 힘을 주고 클라리넷을 연주해야 된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파워브리드를 사용하고 클라리넷을 연주해보면 자연스럽게 배에 힘이 유지가 되면서 소리는 빵빵해지고 튼튼하게 납니다. 여러분 호흡이 부족하셔서 클라리넷 소리가 떨리는 경험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거예요. 호흡이 충분하지 않으면 구강부터 복부까지 이어지는 호흡 압력을 유지시키지 못하게 되어서 소리가 일정하게 뻗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당연히 장시간 연주할 힘이 부족할 수밖에 없겠죠. 그만큼 관악기 연주에 있어서 호흡이 정말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호흡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 예전에 숨을 쉬는 방법 강의에서 언급했다시피 들숨 날숨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마도 음색과 호흡 때문에 롱톤 연습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호흡을 내뱉는 것만큼 들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호흡을 많이 들이시고 체내에 저장할 수 있어야지 많이 또 내뱉을 수가 있고 호흡을 악기 내부로 많이 통과시켜야 좋은 소리를 낼 수가 있거든요. 제가 여러 영상에서도 크게 소리내서 연습하시라고 많이 언급을 했었는데 크게 소리를 내려면 호흡을 많이 들이시는 것은 필수겠죠. 저는 이미 사용 중이라 언박싱까지 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인 구성품들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이 파워브리드가 들어있고요. 이 앞에 마우스피스 그리고 이렇게 코마게가 같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넣어 다닐 수 있는 파우치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세정을 위한 세정제가 들어있습니다. 이거는 발포비타민처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 하단에 보시면 여기 이렇게 눈금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돌리게 되면 이렇게 하얀 부분이 내려오죠. 이렇게 되면 저항이 약해지고 이렇게 다시 조여서 올리게 되면 저항이 강해집니다. 이렇게 해서 저항 강도를 조절하게 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외관은 전체적으로 깔끔합니다. 색상도 이쁘고요. 마감도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아마 플라스틱 사출 방식으로 나왔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날카롭거나 이렇게 걸리적거리는 게 전혀 없어요. 또한 이 저항을 조절하는 이 스프링 부분 이 안쪽에 스프링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간단하게 분해해서 세척이 가능하거든요. 위생에도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아요. 보시면 여기 마우스피스도 이렇게 세게 빼면 분리가 되고요. 그리고 이쪽에 저항, 저항을 주는 이 스프링 부분 여기도 분리가 되고 여기도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도록 다 분리가 되고 있습니다. 뭐 이 정도면 굉장히 많이 신경 쓴 것 같아요. 제품의 위생과 디자인, 여러모로 아쉬운 부분이 없습니다. 단 한 가지 단점이라면 조금 가격이 세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파워브리드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절대로 서두르지 마시고 사용법 설명 정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니면 몸에 힘이 들어가서 되려 역효과가 날 수가 있거든요. 순서대로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첫 번째로는 마우스피스를 입에 넣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실리콘처럼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게 아예 입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 안쪽까지 입을 넣어주셔야 되고 여기 보시게 되면 이빨로 물 수 있는 구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이빨로 안 무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게 훨씬 더 자연스럽게 호흡 연습을 할 수 있고 주법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거든요. 두 번째로는요. 숨을 천천히, 아주 천천히 들이실 건데 박하사탕을 먹고 하고 숨을 들이시게 되면 목이 시원해지는 구간이 있잖아요. 그곳이 시원해지는 느낌을 가지면서 배가 빵빵하게 가득 찰 때까지 들이십니다. 들숨에서 주의사항이 있어요. 절대로 코로 숨을 쉬면 안 되고요. 코로 숨을 쉬실 것 같다는 그런 불안함이 있으신 분들은 아까 구성품 중에 있었던 코마개를 같이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목 뒤가 땡긴다던가 어깨가 올라간다던가 아니면 가슴이 이렇게 올라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파워브리드를 이용한 훈련에서 몸에 힘이 들어간다면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몸도 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신체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몸을 최대한 릴렉스한 상태에서 천천히 들이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들이시는 방법은 제 복식호흡 강의를 참고하시면 이해하기가 좀 더 쉬우실 거예요. 더보기란에도 링크를 달아둘 테니까 함께 참고하세요. 세 번째는요. 배가 빵빵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2, 3초간 버텨주면 됩니다. 제대로 숨을 들이시면 배가 팽창하면서 등쪽이나 허리까지 늘어나는 것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때는 배가 팽창하면서 사방으로 힘이 들어간 상태를 단단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하... 하고 편하게 내뱉습니다. 이런 훈련이 익숙해지시면 파워브리드 아래쪽 여기 눈금을 확인하시고 강도를 조금씩 올려서 연습하세요. 이렇게 2회, 3회 하루에 2, 3회 정도 30번 정도 반복을 하시게 되면 아마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제가 시범을 천천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천천히 들이셔서 연습하시는 것을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효과가 있지만 더 극적인 효과를 원하신다면 들숨 시간을, 들이마시는 시간을 짧게 만들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빠르게 숨을 쉬면 목, 어깨, 가슴에 힘이 들어갈 확률이 아주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높은 강도에서는 천천히 연습을 충분히 하시고 낮은 강도에서 빨리 들이시는 연습을 하실 것으로 저는 좀 권하고 싶어요. 이렇게 잠깐만 파워브리드를 연습하고 실제로 클라리넷 연주를 해보면요. 들숨 시 배가 빵빵해지고 힘이 이렇게 유지가 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요. 동시에 소리가 시원하고 편하게 나는 것을 충분히 느끼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파워브리드 리뷰를 한번 해봤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호흡 연습을 할 수 있고 호흡이 늘어남과 동시에 더욱 튼튼하고 좋은 소리를 가질 수 있는 아주 놀라운 제품입니다. 저의 경우에는 제주도 갈 때도 항상 이거 가지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꼭 이걸 연습을 하고 있고요. 저의 경우 연주 직전까지 이 파워브리드를 사용 후에 바로 들어가서 연주해보기도 했는데 효과는 당연히 있었고 그 무엇보다도 연주가 너무 편하더라고요. 야구 선수들이 타석에 들어가기 전에 방망이 두 개 들고 이렇게 휘두른 거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일종의 모래주머니 효과 같기도 해요. 오랜만에 제가 자신 있게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비용이 저렴하지는 않지만 정확하게 연습하신다면 투자한 비용 대비 효과는 아주 확실한 제품이거든요. 제품의 구매 링크와 스노우뮤직 연락처는 하단의 더보기 창에 제가 함께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늘 그렇듯 구매는 여러분의 몫입니다.